갑니다 아드 오케이 연습모드 됐어 아 쎄는 데미지 예쁘지 않아 충분하다 아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적어도 4분 후 4분 후는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아 아닙니다 뭐가 좋다는게 웨이플에서는 정해진게 없어가지고 조건에 따라 다 달라집니다 아 아닙니다 뭐가 좋다는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진짜 위험했어. 아 이거 못 뺄 것 같은데? 느낌이 안 좋은데. 못해도 한 4분 안은 끝나야 될 것 같은데. 느낌이 안 좋아. 살았어? 좋았다. 도어가 날라갔겠지? 죽었어. 오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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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서 울었어? 금방 떨어지긴 떨어지네 딥넛키가 오히려 나쁘지 않네 아플DAET 죽으면 개패망인데? 죽으면 안됐다 죽어서놨뜰 아 아 아 아 아 아 이엇 오 오 이거 왜 아래로 떨어지냐 내 생각처럼 다르게 떨어지네 sacrificed 아 이었 예 아 예 아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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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안좋아 아 너무 빠른데 생각보다 그건 빠르잖아 한 번 더 확인 가고 주수 테스트 4200 4211 아 예 왼쪽으로 좀 화면이 또 보여야 되잖아 왼쪽으로 와보세요 당황하지 마세요 오케이 아 죽는건 좀 그렇다 나 노데스 하고 싶은데 오케이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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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난 오덱하고 싶은데? 출발! 그렇지 그렇지 uh o o o Italiac o o o o o 살았다 어후 겨우 살았네 아 이거는 가는각이었던 것 같은데 판단 좋았다 3개를 다맞아가지고 위험했으 다맞아가지고 아 이곳은 주 수택 4200으로 노멀 쏘우 깨기를 하고 있습니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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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휴, 많이 더 떨어졌어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휴, 안 움직여라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휴, 이상하게 죽었네. 아쉽구만. 까끗했는데, 아... 아, 이걸 한 번 죽었네. 까비. 아무것도 아닌데, 아쉽구만. 아쉽구만. 아... 허무하게 죽은 게 아니라 못해서 죽었어. 오케이. 16분인가요. 아쉽구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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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쉽구만.